중국어 뉴스 인강 사이트 스크린중국어닷컴의 예전 강의를 하나씩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2015년도 6월 10강 메르스 예방법 뉴스인데요. 영상 순서는 원본, 강의, 자막, 통문장 암기 이 순서로 올릴텐데 단어 공부하기 전에 원본을 두어 번 들어보시기를 권하고요. 한글 설명이 필요 없으신 분은 영상 중간 부분 뒤편을 들으시면 자막 부분서부터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중국어 뉴스 최신 강의를 듣고 싶으신 분은 스크린중국어닷컴 사이트를 방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중동呼吸綜合征冠状病毒과 인기急性嚴重呼吸道疾病, 통과 유患者의间接과直接接触感染, 인지 한국保健福祉部建议公众, 儘量回避人多的場所, 儘量避免密切接触有呼吸道感染症状的人员, 注意个人卫生和手部卫生, 勤洗手, 避免用未洗过的手触摸眼睛, 鼻子和嘴, 咳嗽或打喷嚏时, 用纸巾盖住口鼻, 并将污染的纸巾妥善弃致, 若同时有呼吸道感染症状, 且发烧37.5摄氏度以上, 要戴上口罩, 及时去医疗机构检查, 若曾前往中东地区后出现上述症状, 需向医务人员告知, 在海外, 尤其是中东地区旅游时, 尽量避免接触骆驼, 蝙蝠, 山羊等动物, 避免饮用生鲜骆驼奶, 或者使用没有经过适当烹饪的肉类, 糖尿病, 肾衰竭, 慢性肺部疾病, 和免疫受损者属于高危人群, 另外, 医疗机构也是防控重点, 医生, 护士, 在治疗或护理, 有急性呼吸道感染症状的病人时, 除标准防护措施外, 还应当增加飞沫防护措施, 必要时, 还应采取空气防护措施. 장문부터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방을 잘하는 수밖에 없다. 오늘 장문하실 때, 只要做好预防, 이라고 하신 분이 있었는데, 해석해보면, 예방을 잘하기만 하면, 이지요? 그래서 겁낼 것 없다. 예방을 잘하기만 하면, 메르스는 완치될 수 있다. 이렇게 할 때는 쓰겠지만, 잘하는 수밖에 없다. 라고 할 때는, 지요를 써주셔야 되겠습니다. 똑같진 않지만, 지능, 지하오, 이런 것들은 쓸 수 있겠습니다. 심각한 급성호흡기 질환을 유발한다. 여러 번 나왔었죠? 심각하다, 센크, 아직 쓰시는 분이 조금 있는데, 센크는 두 가지 경우에 쓴다고 했습니다. 깊이가 깊다, 센크의 인상, 깊은 인상을 남겼다. 심각하다 중에서, 진지하다 쪽에 심각하다, 센크 쓸 수 있습니다. 센크의 화티, 랄라룰루한 화제가 아니고, 진지한, 심각한 화제를 토론 중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센크 쓸 수 있는데요. 교통체증이 심각하다든가, 메르스가 심각하다든가, 그러니까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심각하다는, 엔종을 써주셔야죠. 거 인치, 지싱, 엔종, 호시 다오지빙, 대중에게 제안했다. 누구한테 뭐 하라고 하는 동사들은, 사람을 바로 데려올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바로 데려올 수 있는데, 바로 데리고 올 수 있는 단어들, 누구한테 라고, 샹 써주면, 동사를 하나 더 써주는 경향이 있다고 했었죠. 사람 많은 장소를 되도록 피해라 하는 문장에서, 진량비멘이라고 얘기하신 분이 꽤 많았었는데, 비미엔은 명사가 바로 오면 불편합니다. 명사가 바로 올 때는, 진량후비, 진량비카이 이런 말들을 써주시면 좋고요. 비미엔을 쓰실 때는, 이렇게 동사를 써주시면 괜찮습니다. 비미엔 추, 런뚜어 더 장소, 비미엔 다오, 런뚜어 더 장소, 아니면, 휘비 런뚜어 더 장소, 자주 손을 씻고, 회화처에서는, 징창 하면 되겠고요. 오늘은, 진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진시수, 진랜루어, 자주 연락하다, 진, 윤동, 운동을 자주 하다, 이렇게 꽤 많이 쓰입니다. 동시에, 호흡기 감염 증상과, 열, 이렇게 두 가지 증상이 있으면, 동시, 동시, 에이 허 비 량가 정좌, 이렇게 갈 수 있겠고요. 요, 에이 정좌, 동시, 이렇게 시작할 수 있겠고, 요, 섬마 섬마 정좌, 동시, 요, 이렇게 갈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앞문장에 바짝 붙여서, 요, 섬마 섬마 정좌, 동시, 이렇게 가면 틀립니다. 앞문장에 바짝 붙여서, 동시를 쓸 때는, 더 를 써주셔야 되고요. 동시라는 형태로 출연할 때는, 문장 맨 앞이거나, 뒷문장 앞이거나, 그럴 때는 괜찮겠습니다. 동시, 호시, 그러니까 오늘은, 동시, 에이 허 비 이렇게 간 거였습니다. 의료진에게 알리고, 우리가 회화체로 쓴다면, 가오수 쓰시면 되고요. 가오수, 이 우 런 위안, 이라고 하시면 되고, 가오수는, 뚜이 나, 이런 다른 말을 쓰지 않습니다. 오늘 문어체 단어인, 가오쯔 를 썼는데, 가오쯔 는, 바로 대상을 데려오기도 하고, 시앙, 누구누구 가오쯔,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오늘은 시앙, 이 우 런 위안 가오쯔, 이 형태로 썼습니다. 이 밖에도, 오늘 장문하실 때, 이 와이 하고 시작하신 분이 있었는데, 이 와이는, 문장 맨 앞으로 쓰이진 않습니다. 언제나, 무언 무엇 이 와이, 이렇게 쓰이지요. 문장 맨 앞에서, 이 밖에도 이렇게 쓰일 때는, 주츠 이 와이, 준말인, 즈 와이, 아니면, 띵 와이, 이런 것들을 써주셔야 합니다. 낙타와 접촉하다, 목적어를 바로 가져올 수도 있고, 건이나 허 같은 말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당뇨병 심부전증, 만성 폐질환 및 면역력 저하자는, 이렇게 병렬할 때요, 맨 마지막 앞에서 뭔가를 써주게 되는데, 오늘 하이 써주신 분이 있었습니다. 명사 병렬을 할 때, 하이 한글자는 곤란합니다. 허 그러니까, 건 위 이런 것들 포함이고요, 지, 및, 하이를 써주신다면, 언제나 하이오, 요를 꼭 써주셔야 합니다. 최대한 피하라는 말에서, 질량 나왔었는데요, 질량은 성조가 두 가지입니다. 최대한 가능한 한 되도록, 이런 뜻일 때는, 질량, 삼성인데요, 중국 사람들은 아무거나 사성으로 읽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도 하여간, 표준어는 되도록, 최대한 이라고 할 때는, 질량, 삼성이고요, 사성으로 읽을 때는, 양껏이라는 뜻입니다. 질량 드, 양껏 먹다, 질량 허, 양껏 마시다. 본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웨이가 여기까지 걸리겠고요, 인치, 그래서, 인치엔, 지금으로서는, 지유유, 조하우 유황, 예방을 잘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즉시, 방지, 이친, 코어산, 더 관제, 예방하는 것, 이것이, 전염병 확산을 방지하는 관건입니다. 중동 호흡기 증후군 관상 바이러스라고 해석되는데요, 제가 관상이 무슨 뜻인지 잘 모르는데, 오늘 학생분께서, 이 부분이 음률상, 코로나로 해석되는 거 아니겠냐고, 그렇게 얘기하셨네요. 메르스 코로나 바이러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통과 유환자의 미치에接触, 요호시다오, 간안증状, 더 른위엔, 호흡기 감염 증상이 있는 사람들과, 밀접하게 접촉하는 것을 되도록 피하고, 주의, 거 른위생, 허, 소 부위생, 개인위생과, 손위생을 신경쓰고, 진, 시, 소, 자주 손을 씻고, 비면, 용, 위시고드소, 추모연증, 비즈, 허쇠, 씻지 않는 손으로, 눈, 코, 입을 만지는 것을 피하라고, 거소, 호, 다펀티스, 용, 지진, 까이주, 커비, 빙, 장, 우란드, 지진, 투어산, 치즈, 기침할 때나, 재채기를 할 때, 티슈로, 코와 입을 막고, 또한 오염된 티슈는 제대로 처리를 잘해서 버려야 합니다. 루어 동시여 후시도感染증종, 치에 화쇼 37.5 석시도 이상, 만약에 호흡기 감염 증상과 동시에 37.5도 이상의 열이 난다면, 루어 동시여 후시도 이상의 의료기관에 가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 후에 위에서 이야기한 증상이 출현했다면, 반드시 의료진에게 알려야 합니다. 해외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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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히 중동지역을 여행할 때는, 질량 비면, 제초, 로터, 변부, 산양 등 동물, 낙타나, 박쥐, 산양 등의 동물을 접촉하는 것을 최대한 피해야 합니다. 비면, 인용 생신 로터 나이, 或者 시용 매우 진구 시당 펑런的肉類, 낡거신 낙타유를 마시거나, 적당한 요리 과정을 거치지 않은 육류를 식용하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당뇨병, 센쇄제, 만신 폐부疾病 그리고 면역력 저하자는 고위험군에 속합니다. 이밖에도 의료기관 역시 관리감독 중점 대상입니다. 이승 후시, 자이, 질량, 호후리, 요지싱 후시다우, 간란 증정的 병론 시, 의사나 간호사가 급성 호흡기 감염 증상을 가진 환자를 치료하거나 간호할 때는, 주, 표준 방후措施外, 일반적인 표준 방후 조치 이외에, 하이 잉당 증자, 회의모어 방후措施, 마땅히 비마를 막아주는 조치를 더해 주어야 할 것이고, 비야 시, 하이 잉 자이용, 콩치 방후措施, 필요하다면, 공기 전염을 방지하는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중동 호흡기 질환 증정的病毒, 의학上还没有找到具有针对性的治疗的措施和疫苗, 因此眼前只有做好预防, 这是防止疫情扩散的关键。 중동 호흡기 질환 증정病毒, 可引起急性严重呼吸道疾病, 通过与患者的间接和直接接触感染, 因此韩国保健福祉部建议公众, 尽量回避人多的场所, 尽量避免密切接触有呼吸道感染症状的人员, 注意个人卫生和手部卫生, 勤洗手, 避免用未洗过的手触摸眼睛、鼻子和嘴, 咳嗽或打喷嚏时, 用纸巾盖住口鼻, 并将污染的纸巾妥善气质。 若同时有呼吸道感染症状, 且发烧37.5摄氏度以上, 要戴上口罩, 及时去医疗机构检查。 若曾前往中东地区后出现上述症状, 需向医务人员告知。 在海外, 尤其是中东地区旅游时, 尽量避免接触骆驼、 蝙蝠、山羊等动物, 避免饮用生鲜骆驼奶, 或者食用没有经过适当烹饪的肉类, 糖尿病、肾衰竭、 慢性肺部疾病和免疫受损者属于高危人群。 另外,医疗机构也是防控重点。 医生、护士在治疗或护理有急性呼吸道感染症状的病人时, 除标准防护措施外, 还应当增加飞沫防护措施, 必要时还应采取空气防护措施。 因为目前面对中东呼吸综合征, 医学上还没有找到具有针对性的治疗的措施, 因此眼前只有做好预防, 因为目前面对中东呼吸综合征, 医学上还没有找到具有针对性的治疗的措施和疫苗, 因此眼前只有做好预防, 因为目前面对中东呼吸综合征, 医学上还没有找到具有针对性的治疗的措施和疫苗, 因此眼前只有做好预防, 因为目前面对中东呼吸综合征, 医学上还没有找到具有针对性的治疗的措施和疫苗, 인지眼前只有做好预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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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동呼吸综合征冠状病毒可引起急性严重呼吸道疾病 通过与患者的间接和直接接触感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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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동呼吸綜合征冠状病毒可引起急性嚴重呼吸道疾病,通过与患者的间接和直接接触感染,尽量回避人多的場所,尽量避免密切接触有呼吸道感染症状的人員。 尽量回避人多的場所,尽量避免密切接触有呼吸道感染症状的人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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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注意个人卫生和手部卫生,勤洗手。 避免用未洗过的手触摸眼睛、鼻子和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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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注意个人卫生和手部卫生,勤洗手。 避免用未洗過的手触摸眼睛、鼻子和嘴。 注意個人衛生和手部衛生,勤洗手。 避免用未洗過的手触摸眼睛、鼻子和嘴。 注意個人衛生和手部衛生,勤洗手。 避免用未洗過的手触摸眼睛、鼻子和嘴。 若同時有呼吸道感染症狀且發燒37.5攝氏度以上, 要戴上口罩及時去醫療機構檢查。 若同時有呼吸道感染症狀且發燒37.5攝氏度以上, 要戴上口罩及時去醫療機構檢查。 若同時有呼吸道感染症狀且發燒37.5攝氏度以上, 要戴上口罩及時去醫療機構檢查。 若同時有呼吸道感染症狀且發燒37.5攝氏度以上, 要戴上口罩及時去醫療機構檢查。 若同時有呼吸道感染症狀且發燒37.5攝氏度以上,要戴上口罩及時去醫療機構檢查。 若同時有呼吸道感染症狀且發燒37.5攝氏度以上,要戴上口罩及時去醫療機構檢查。